유니크 그래도 유니크가 좀 쉽지 저는 빡세니까 요즘인가요 유니크가 낫지 차라리 한 30개면 가지 않나? 유니크까지 어림도 없네 6개만 가네 아우 레전이 빡세지 그래도 못먹어도 15는 뛰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윗잠 일단 좀 할게요 그래도 못먹어도 15는 뛰어야 되니까 3개만 넣어둬 그래도 불큐로 헤어져 레전드 가야되니까 아우 당신이 저의 교인님이신 분야 아우 보름 6댁스 럭이 나와야죠 도적이 지금 오케이 아우 발전이 없는데 이 정도 썼으면 아쉬워라도 레전 가야겠네 아우 아우 맨좋해 요정도면 맨좋할만하다 붕어력 물론 레전을 가면 더 좋았겠지 남은 불큐로 모자로 합시다 에디 근데 에디는 진짜 하는거 아닌데 에디는 누구요 야야 님 종방불패 사전예약 에드벌룬 세계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에드벌룬다 고맙습니다 에딜을 하죠 신발이냐 망토냐인데 에픽 되어있는 것부터 좀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큐브가 많지않아가지고 두줄 아이고 노니콜 두줄 킥 망토에 망토 아 일단은 에딕부터 가야지 아 근데 에디셔널 큐브할때 결국에 유니크까지 가야 두줄 띄우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에픽 보내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않아가지고 근데 방금 잘못봤는데 내가 일단 에픽 올라왔고 아우 됐다 게이드 럭투줄 다있는데 망토 에디 두줄 구고리오 그리고 신발 그래서 두줄로 치긴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더 돌릴거면은 뭐 그때 더 돌리는거지 어어 또 뭐할까요 20만원 애매하잖아 나를 돌리는 견장에 세줄 쌍크댐 차라리 장갑을 갑시다 장갑이 제일 날거 같긴 하네 그래 장갑 두줄 띄어 백개면 한번 나오거든요 안나올때도 있어 안나올때 개망하는거에요 엠블레드 엠블레드 계속할거면 엠블렘 하긴 해야돼 그건 맞죠 장갑이 피었잖아 한 백개에 던지면 한번 볼 가능성이거든요 물론 나오는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이틀 약간 어 일단 세고 아행매해 띄우는 느낌의 높은 난이도 표현해야되나 크댐만 띄워야되니까 좀 더 높은 난이도 맞지 어 잘 잘 아 잘 나오는데 크댐 두개가 안붙네 두개가 안나오지 아니 63%면 아쉬운데 투자한 금액에 비해 너무 아쉽네요 아 두개는 남았습니다 이틀은 MP34도 아 이게 안드네 120평듯이 잔인하고만 잔인해 저 또 뭐 해야될거 있을까요? 아 템 뭐가 맘에 안드냐고 근데 메이플을 깨숙할거면은 무기료부터 선보아 연수하세요 그지? 당연히 공파 오르는게 좋은거고 당연히 무기력 무기력 벨트도 당연히 바꿔야됩니다 살 수 있으면 사둔게 제일 좋죠 근데 엠블렘은 어쩔수 없이 자기가 하긴 해야되가지고 아 엠블렘 하신다고 아 큐브 계속 쓰시는건가요? 아 엠블렘 나도 한 4,500 쓰고 2.30파트용거같아 엠블렘 에디셔널을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레드를 다루셨네 한 유니크 15퍼정도 뜨면은 만족해야지 뭐 사실 레전 갈거면은 주구장창 부어야되고 윗잠도 사실 띄우기가 쉽지않아가지고 이거는 뭐 사실 일단 유니크는 가야지 100개로 사실 어렵긴 하지 그래도 유니크 가는데도 꽤 많이 들어가지않나 유니크도 문제라 이제 보통 15퍼 띄우려다가 레전 가는 경우가 제일 많긴 하죠 아니 근데 요정도 쓰면은 유니크 가야되는데 아 됐다 아 됐다 다행이네 아 제일 슬플 때가 돈 쓰고 아무것도 없을 때거든 이제 15퍼 띄우다가 이제 레전을 가는거지 엠물 레전 가기 진짜 힘들거든요 아 공포도 안 나온다니 아 됐다 일단은 06% 업그레이드 이거는 진짜 마음잡고 한 50만원 100만원씩 지른다는 마인드인데 그때 레전 가야될거같애 요렇게 하면 되는거같애 아 보조해달라고 아 다 직장을 하시려는구나 보조 이런거 다 사는게 좋긴한데 보조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보방공을 쓰시나잉 보보공 써야되는거 아니야 결국에 아 보조가 두개라고 아 보조가 두개라고 아 보조가 두개라고 아 보조가 두개라고 어impression 파사부 쌓...쌀걸 상대가... 가격이 얼마 안...안 나잖나 아 근데 여기 서버가 서버라 없을 수도 있어 한번 확인해봐야돼 궁금한댓곤 저도 공룍 프로도 생각보다 띄우기 다시 돌아와ין 하다가 사는게 낫지않을까요? 아 이게 서버가 오로라 서버라 아 쌍렉 있네 80억에 잠재가 거려서 살 수 있는거 좀 사고 큐브하실거면 차라리 엠블렘에 나중에 하시는게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70만원 써서 뭐했죠? 에픽에서 유니크 15% 망토 에픽이 에픽 레어에서 956에 에디 도줄까지 그리고 신발은 에디 에픽에서 유니크 도줄까지 장갑은 크리 파레 럭 9%에 럭 3% 올랐고 어 요정돈가 보고만 오케이 신청 고맙습니다 쪄 presentations 꾹組 에픽 실패 이덫 에피 empowerment 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